제주동신교회가 교회 설립 31주년을 기념해 임직식과 강원익 목사 신간서적 출판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합동 제주노회 노회장 이수덕 목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임직자가 모든 곳에서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본면했습니다. 이어 제주동신교회 강원익 목사가 편술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해설 출판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한 강원익 목사는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에 쉽게 접근하는데 이 책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